Run around 2. 32카운트 4홀 작품입니다.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. 1번 섹션 1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. 좋아요. 섹션 2 뒤로 가시는 거예요.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. 굿. 섹션 3 스위치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4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. 하고서 두 번째 워리 시작합니다.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하고 12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월 끝나고 나서 택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월 끝나고 나섭니다. 그러면 3시 방향, 9시 방향에서 택이 있습니다. 32카운트, 3시 방향에서 택 한번 보겠습니다.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1, 2, 3, 4, 5, 6, 7, 8 하시고 다시 리스타트 들어가시면 됩니다. 9시 방향에서도 택이 한번 있습니다. 9시 방향 택 볼게요.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트위스트!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, 잘. 2, 3, 4, 5, 6 énals 5, 6, 7, 9, 8